5 게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분명한 서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2대0을 앞서갑니다 아 나갔어요 오주영 자 다시한번 강하게 받아냈습니다 또 강하게 맞습니다 정성 오주영은 디펜스를 하고 있고요 강타는 강지훈이 그렇습니다 0대4 끌려가고 있는 오주영 강지훈은 첫번째 메시의 강지훈이 아닙니다 아 이번에도요 맘지 못 자 그러나 이번에는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아 렛 아 아 렛 렛 아 아 자신감을 7대 10 자 백핸드 탑 그러나 게임 포인트 강지훈 찬스 볼 자 끝났습니다 첫번째 게임 우천의 강지훈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두번째 게임 네 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아 아 아 강지훈 선수 경기는 다시 재개됩니다 오지영의 서브 자 계속해서 퍼붓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네트 맞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음 음 그렇죠 더 늦기 전에 쫓아가야 됩니다 선진이 지금 강지훈은 회복을 했고 네 오지영 선수는 정말 맞지 두번째 게임 상당히 유리해진 상황 아 그러나 2대 8 아 나갔어 아 먼저 선제 찍어버립니다 비지키라 정말 어려운데요 자 나가고 1 1 2 2 2 3 2 2 3 2 3 2 3 3